여러분들 반가워요 이번에 나온 합체 고스트 단모카가 굉장히 사기인데 만약 이 사기 고스트 단모카가 2마리 모이면 어떨까요? 아마 2배 더 강하겠죠? 그래서 오늘은 단모카 2마리 대 고스트 2마리 이렇게 대결을 붙여볼건데 단모카 2마리 하면 만화가 12죠? 그럼 밸런스를 맞추려면 상대 고스트도 만화가 합쳐서 12여야겠죠? 이런 기준으로 대결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이니 ** 와이니라 고추트리 소완되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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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고스트를 소환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